네, 이번에는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뉴스팀 기자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네, 매일 쏟아지는 과학뉴스 중에서 화제의 뉴스를 골라 쉽게 설명하고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 연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던 주인공인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국정검사실입니다. 국감의 새끼 뱅갈 고양이가 등장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18일에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랬죠. 네, 김 의원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네,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안 데리고 나왔다 했는데 뱅갈 고양이는 고생을 안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증인 선택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는데요. 작은 우리 안에서 불안한 눈을 한 새끼 고양이의 모습에 이거 동물학대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김 의원은 SNS에 뱅갈 고양이와의 일상 사진을 올리면서 좀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 동물쇼가 아니냐 이런 댓글이 좀 줄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동물보호를 주장하면서 뱅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오히려 학대 논란의 역풍을 맞은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뱅갈 고양이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어떤 동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뱅갈 고양이는 우리가 키우는 반려 고양이의 일종인데요. 미국에서 그 집고양이와 야생살개 교배로 태어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그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반려동물로서 진화를 많이 거듭했기 때문에 삿과는 거의 많이 다르고 집고양이의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아, 야생보다는 약간 집고양이 느낌이군요. 그런데 퓨마를 닮았다고 해서 대신 뱅갈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약간 이 두 동물이 좀 비슷한 종류인가요? 겉보기에는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퓨마랑 뱅갈 고양이는 과는 다르고 속은, 과와, 과만 같고 속이 다릅니다. 여기서 과와 속이라는 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종속과목각문개라고 외우기도 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분류에서 퓨마와 뱅갈 고양이는 개부터 과까지 전부 같은데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고양이과에서 속에서 좀 갈라지거든요. 퓨마는 퓨마 속에 퓨마종,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 속에 고양이 종 중 하나입니다. 더 친숙한 동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개와 늑대 관계보다는 좀 원사입니다. 그리고 또 개와 너구리의 관계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와 늑대는 제일 하위 분류인 종만 다른데, 개와 너구리는 종과 속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보니까 같은 고양이과는 맞는데 좀 약간 다르다. 종과 속이 다르군요. 네, 성격과 특성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성격과 특성도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산압기로는 이제 맹수인 퓨마가 훨씬 산압고, 이제 뱅갈 고양이는 반려 고양이로 길러지면서 진화를 거듭했기 때문에 좀 얌전하겠군요. 네, 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종도 성격도 많이 다른데,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뱅갈 고양이의 성격이 일반 고양이, 반려 고양이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머무르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는 것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감에서는 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막 야옹야옹 이렇게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동물인데, 퓨마를 대변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우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지난달 19일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에 앞서서 진짜 우주 쓰레기 대신에 사전에 방출한 벽돌 크기의 초소형 위성을 포획한 거긴 한데요. 이 위성이 사전에 발사된 쓰레기에 7m 앞으로 가서 그 폭이 한 5m 되는 그물을 발사해서 그런 포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발사해서 포획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영상인 거죠? 그래픽인 거죠? 네,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우주 쓰레기라고 하면 이제 지구에 올라와 있는 쓰지 않는 인공위성이나 잔해물 같은 게 우주 쓰레기,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우주 쓰레기인데요. 이제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57년에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이제 소련에 의해 발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정부나 민간 업체들이 좀 많은 위성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쏘아진 위성의 95%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좀비 위성이 됐거든요. 95%나 그 쓰레기로 남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위성들뿐만 아니라 위성의 잔해나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한 보고서에서는 우주 쓰레기가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지름이 10cm 이상으로 된 것이 지난해 기준 2만 개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 페인트 조각 같은 거, 아주 작은 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수억 개가 될 거라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속도도 빠를 것 같은데 혹시 그 속도를 어느 정도나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좀비 위성이랑 위성의 잔해가 이제 중력을 받고 있는데 얘네가 떨어지면 그냥 되는데 얘네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구에서 500km 떨어진 곳에서 이 기준으로 하면은 계속 도는 물체들은 대략 총알보다 약 8배 빠른 한 채 초속 7.8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도가 좀 더 높으면은 이보다 좀 천천히 돌고 있을 테고요. 또 고도가 좀 더 낮으면은 이보다 더 빨리 돌고 있을 텐데요. 그 좀 더 낮든 좀 천천히 돌고 있든 빨리 돌고 있든 더 총알을 몇 배라고 하니까 좀 많이 위험하겠습니다. 총알보다 빠른 속도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은 나사가 공개한 사진인데 우주왕복성 인데버에 그 우주 쓰레기가 부딪혀가지고 표면에 총알 맞은 듯한 상처가 난 사진입니다. 그 부분이 났어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크지는 않은데 이것들이 좀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들이 전부 비슷한 속도로 돌고 있어서 사실은 비슷한 방향으로만 돌면은 그렇게 부딪힐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돌면은 부딪힐 확률이 있으니까 좀 위험한 건데요. 충돌 가능성만 이제 순수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끼리 부딪힐 확률은 수천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위성 등 중요시설이 우주 쓰레기에 부딪힐 경 위험은 거의 1년에 한 번꼴로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한 번 부딪히면은 이 우주 시설을 만드는 데 수백 조가 들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이다. 때문에 좀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한 10cm 이상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우주 쓰레기들이 2만 개 정도 추산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쓰레기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네. 그 많은 쓰레기들을 지금 없앤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업체들은 이제 뭐 일본에서도 업체들이 좀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영국의 성공 사례도 있었고요. 네. 영국의 성공 사례 이후에도 좀 일단은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이라는 업체는 내년 우주 쓰레기 처리 위성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거대 자석을 태운 위성을 띄워서 이제 금속 성분의 우주 파편을 거두고 또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태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러시아도 사례가 있죠? 네. 또 최근에 러시아 연방우주국이 우주 쓰레기를 녹여버릴 레이저 대포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제 러시아 외신에서 나왔는데요. 지상에서 3m짜리 광학 망원경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지구 저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방법입니다. 지상에서 레이저를 쏘겠다는 방법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제 러시아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해도 정말 앞으로 우주공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리고 우주로 많은 것들이 갈 텐데 정말 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 뉴스를 더 깊이 보는 과학본식 앞으로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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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